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1월의 첫 번째 퓨처머니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알트코인이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현명한 투자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으신 분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의 천재 디파인 홍보 조선생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월이나 저희가 12월쯤에 항상 연말 연시에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그런 타이밍에 항상 방송에서 뵀던 사이인데 최근에 1월부터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서 새벽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워낙에 큰 이슈다 보니까 1월의 빅 이슈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짧게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자로 승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갑자기 큰 수혜를 받으면서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하는 표정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일주일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순유입이 좀 의미있게 좀 있었다 다만 순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 자체가 동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망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조금 외국 시장에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거는 ETF 현물 ETF 승인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대출을 통해서 GBTC라고 하는 신탁의 수익증권을 좀 샀었대요 그레이스케일 거요? 그렇죠 그거를 현금 주고 산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신들이 달러를 예금하고 달러 예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해서 대출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또 기반했고 또 대출을 땡겨서 GBTC를 샀대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결국 그 비트코인 현물보다 이제 GBTC 자체가 프리미엄 그 디스카운트 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결국에는 이제 ETF 승인되면 이 폭이 쭉 줄어들어서 자신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GBTC를 좀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지 않고 이 GBTC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됨에 따라서 담보를 받았던 비트코인이 청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쭉쭉쭉 못 올라주고 조금 조금씩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약함, 횡보를 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다라고 좀 분석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GBTC 얘기가 나왔으니까 GBTC가 수수료가 또 워낙 쎘으니까 지금도 쎄고 다른 데는 0%에서 0.2% 이렇게 봤는데 혼자 1.5% 받겠다 자신만만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수수료만 봐도 탈출 러시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런 내막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한 얼마 정도의 매도 행렬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건강해지는 과정의 조정이라고 좀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와서 가격이 빠르게 빠르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라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 기반을 잘 다져서 오히려 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좀 편하잖아요 어떻게 지지선을 가지고 가고 반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저희 이제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화요일에 오전에 하는 방송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 하면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법의 대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 철에 블록체인에 블록체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업비트나 혹은 빗썸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는 게 사실 전부잖아요 전부잖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전략 자체가 그런데 이거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짠테크 할 수 있는 게 많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막 큰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 막 한 몇 십만 원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서 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이걸 직업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짠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하는 수요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하려고 제가 디파이 농부 조선생 채널도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즘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신다고요? 아 행복합니다. 유튜브가 한 3천명밖에 안 됐었는데 드디어 1만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그래서 밤낮 없이 리서치해가지고 영상 만드느라고 쉽지 않네요 이게 디파이 농부 조선생 검색하셔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도 3만 명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끔 많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주류로 편입이 된 거죠. 굉장한 대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시세적으로 더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작 당일부터 이 수혜자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도리움이 다 먹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이제 부모님 계좌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아 비트코인 사면 되니 이제 한 1월 8일쯤에 연락이 오셔서 사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쓰긴 알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신 거예요. 좀 늦게 사셨군요. 1월 8일에 사신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또 아버지는 그거 비트코인 올라갈 줄 얼마나 오르니? 그러면 다른 거 없냐? 해서 이도리움 사십시오. 하고 이제 아버지는 또 이도리움 산 겁니다. 와. 그 분의 이제 계좌를 비교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샀던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찍혀있고 아버지는 10% 이상의 수익을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벤트라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사실 이도리움의 상승이 놀라웠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세로 뉴스다.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 기대할 게 뭐냐? 라고 했을 때는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아. 이도리움 현물 ETF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수혜를 벌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현물을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투자자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재료가 소진이 된 상태에서 넥스트를 찾는 거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길과 이제 유사한 규제의 풀림을 경험하고 있는 이도리움. 이도리움 이미 선물 ETF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이도리움 현물 ETF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점도 있거니와. 맞아요. 좀 전망에 대해서 엇갈림이 비트코인 ETF보다는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도리움 자체는 비트코인보다 탈중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작업 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중앙기관이 조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도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토큰을 예치해서 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주식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탈중앙화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중앙화된 기관들이 자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SEC에서는 이거를 증권으로 해석을 할지 어떻게 할지 조금 이제 아직은 가른 말을 타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우리 갠슬러 아저씨가 나와서 이거 증권이다 라는 말을 툭툭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는 기조가 생긴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만 ETF 해주고 이도리움 안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SEC가 고소당할 일을 굳이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도리움 현명 ETF의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평성 가지고만 사실 ETF 승인을 이도리움 쪽에 내주기는 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도리움은 또 작년에 이제 일종의 채굴 방식, 검증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SEC가 다른 위원장들이 있을 때도 이도리움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방식이 바뀌면서 판단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충분히 저는 가능한 생각이라 드는 게 뭐냐면 이도리움에 검증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이트 리스트를 해야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라는 건? 화이트 리스트라는 건 신분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이도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이도리움 네트워크에 검증자로 참여를 한 게 SEC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정보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도리움은 그 정보를 줘야죠. 사실 규제에 대한 센서십에, 검열에 대한 저항성이 좀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분 증명 방식은 예치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화이트 리스트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검증자들이 누군가 검증자들한테 이도리움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긴 사람이 전쟁 자금하고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SEC는 분명히 그 검증자를 검증자한테 맡긴 사람 정보를 내놓으라고 막 흔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주지, 정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 규제 당국의 모든 관리 감독을 받는 사실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도리움이.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에 너무 익스포저가 되는 경우에는 코인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 성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확실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SEC가 그런 거에 익스포저를 요구했을 때 이도리움 재단이나 그런 알트코인 재단들이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감수하면 오히려 제도권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거꾸로는 해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원래 이도리움 네트워크가 머지를 했었을 때 벨리데이터, 검증자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SEC가 너네한테 예치했던 사람들의 주소를 공유해달라고 하면 공유해줄 거니?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공유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 벌어야 되잖아. 만약에 그거 숨겨줬다가 자기가 검증자로서 활동을 못하면 자기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회사잖아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도리움 이제 끝났네? 왜냐하면 그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타일 중앙성이 중요한 거고 어떤 중앙기관에도 간섭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를 네트워크는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도리움 가격이 그때 엄청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고 나서 이도리움 가격이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왔는데 사실 ETF도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뭔가 모순적이면서도 알기 어렵고 블록체인은 유지해야겠고 뭐 그런 상황들이 좀 꼬이고 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밸리데이터예요. 갑자기 감독원에서 와서 정보 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하겠죠. FBI에서 예를 들어 무슨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도리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알트코인이 그러하듯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ETF 됐을 때에 이제 약간은 그래도 안도하면서 넘어갔던 이유가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주체를 알기 어렵다. 뭐 그거를 태클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전부 다 해산했어요. 재단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오 형태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제 거처를 주지 않는 가상의 하나의 집단으로 바뀐 거죠. 또 이제 1세대 어떤 네트워크들이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이제 없으나 진짜 못 찾아요? 색깔이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면 할 수 있죠. 비탈릭 일단은 출구 금지시키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뭐라도 되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회사로서 뭔가를 요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갑자기 2023년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 그리고 21년도만 해도 파운더들이 나와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왜냐하면 바이낸스의 CG 대표만 봐도 위태위태 하잖아요. 괜히 앞에 나섰다가 괜히 앞에 나섰다가 불똥 튀면 안 되니까 다들 조금 행사장에도 잘 안 오고 혹은 와도 화상으로 하고 화상으로 하고 아니면 진짜 몰래 왔다가 다시 가고 사실 사람들과 소통을 조금 끊는 거리를 두는 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든 어디 있든 장평자원은 두바이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더리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젊은 청년이 만들었고 그것도 원래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청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본 상태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2024년에 갈 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좀 뭐랄까 대부분의 정보는 머지 업데이트가 채굴을 하던 거에서 채굴이 안 돼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스테이킹을 하면 수익을 준다는 컨셉으로 바뀌었다. 거기까지예요. 저도 그렇고. 머지 다음에 이제 뭐 샤펠라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비탈릭이 블로그를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앉아서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반응성을 글로 많이 쓰셨고 그중에 이제 한 꼭지가 이제 1월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예정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있죠. 받침이 니은이죠. 덴쿤이죠.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름이 왜 덴쿤이야? 도시이름들 다 따잖아요. 도시이름. 어디 도시 이름이 덴쿤인가 봐요. 그래서 덴쿤 업그레이드. 덴쿤 업그레이드의 요지는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레이어는 레이어2인데 왜냐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좀 도와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레이어2의 어떤 좀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업그레이드가 덴쿤 업그레이드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이 트랜직션이 몰리며 병목 현상 때문에 느려지고 비싸졌잖아요. 수수료 뭐 가스비가 있고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색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색길에서 웬만한 처리 거래는 다 처리를 하고 중요한 이제 마지막 정보만 이더리움에다 올려가지고 부담을 좀 덜어줬습니다. 분산을 좀 시켰어요. 근데 사실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레이어2라는 것들이 원래 레이어1 이더리움 본체에서 처리되던 처리 그 기록들이 부담 통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2가 나온 거는 이른 따지자면은 뭐 링크나 가로가기 정도가 만들어졌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옆으로 색길을 하나 이렇게 우의 도로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가면 맨날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의 도로 뚫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로 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 색길에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딱 있었습니다. 그 톨게이트에서 비용을 많이 걷었어요. 통행료를 냈네. 통행료 내야죠. 처음 길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걸 많이 내다 보니까 레이어2들이 아이씨 이거 괜히 만들었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색길이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레이어2들이 수익성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 이더리움에서 생각한 방법은 그 톨익료 내가 낮춰줄게. 그게 덴폰 업그레이드예요. 어떤 식으로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원래 레이어2들이 여러 가지 정보 큰 많은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레이어1에다가 이렇게 블록에 올리잖아요. 그때 거래 수수료 그냥 낮춰주는 거예요. 덜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 레이어1 그러니까 본체인 이더리움 자체가 합의를 해서 그렇죠. 그럼 레이어2라는 이 레이어2라고 하는 게 이게 색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프로젝트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어디서 하는 한 번씩 들어본 프로젝트들이 하겠다는 민영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자도로를 만든 회사들이 돈을 내는 것들이 비싸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그러면은 뭐랄까 도로공사에서 그렇죠. 톨게이트 비를 좀 깎아줄게. 깎아줄게.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 깎아주면 수익선이 개선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도 잘할 테고 더 많은 뭔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덴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기존까지 매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되면 꼭 새로 탄생하는 섹터가 하나 꼭 생깁니다. 수혜받는 섹터가 항상 생겨요. 저번에 샤펠라 업그레이드 때 수혜받았던 거는 LSD라고 하는 이더리움 예치하면은 얼마 줘요. 이더리움 조각 투자라고도 한국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투자 상품도 많이 일어났었고 근데 이번에 덴콘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떤 게 과연 수혜받을 것인가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죠. 2021년에 사실은 이제 NFT라든지 디파이가 엄청 부응을 했고 그때도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께서 많은 재미를 보시면서 발전을 해온 것이 알트코인과 이런 투자시장 금융에 가까운 그런 코인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그 대장주였던 이더리움의 방식을 또 바꾸면서 또 다른 섹터가 발전을 했고 그게 이제 LSD, 디파이의 후예지만 다르기도 하면서 뭐 그런 근데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배터리 규격을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혜받는 주식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새로운 규격으로 바꾼대. 그럼 새로운 규격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또 있을 거고 그 중소기업이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생각해봐요. 2차 전지율 사도. 그러면 바로 상한가 가죠. 아니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사실 그만큼 중요한 업그레이드예요. 결국엔 중요한 변화가 결국 수혜받는 중요한 변화는 수혜를 받는 하나의 섹터를 항상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도 새로운 섹터를 만들 건데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레이어2가 굉장히 가치를 많이 받을 거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규 레이어2들이 오후죽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이더리움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덴쿤은 한다고 쳐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인가요? 테스트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상반기나 하겠죠. 자세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싶은 이더리움의 로드맵은 종국에는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엔드게임 자체는 그냥 나스닥 같아요. 나스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스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라는 게 자기가 마켓이 되겠다고?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회사도 커지지만 경제도 부흥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프트 시장에서 하나의 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되어서 그 안에서 레이어 2가 됐든 디파이가 됐든 토큰이 ERC라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든 해서 자기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프라로서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레이어가 될 거고 그 위에서 수많은 유니콘들이 배출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처럼 전체 블록체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인프라가 될 거다. 거래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더리움은 사실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죠. 최근에는 약간 조금 게임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솔라나라든지 뭐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수많은 레이오원들이 사실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2018년부터 엄청 나왔는데 제대로 된 곳이 없죠. 많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거는 실제로 뭔가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가시화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이더리움 대비해서 너무 미약한 성장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대마불사가 된 느낌?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듣기에는 2023년 말 10월쯤부터의 성과를 보면 분명히 시세적으로나 뭔가 보도자료라든지 성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이더리움은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손을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안 움직였고 맞아요.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말에 뭐 하겠습니까? 맞아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생께서는 이더리움을 좀 더 크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한 집단이라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거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트 맥시들은 이더리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면 알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근본. 인정. 인정. 나머지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른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직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다 손 쳐도 이더리움이 겪어왔던 경험치가 스택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원래 회사에 임원분들 많잖아요. 가면 저 아저씨 뭐하지? 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키보드 잘 안 잡는다고 대리과장들이 엄청 욕해요. 저 사람은 안점만 있는데 큰 돈 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혹은 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경험이 저렴치가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한번 다 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사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노하이인 것 같고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MG분들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그게 진짜 살다 보니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MG인데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대표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분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그 원래 계시던 건 때문인 거야. 그렇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에 대한 경험치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사실 상승장 하락장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옆에까지 하락장 다 죽었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같이 견뎠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증명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힘들어 아무리 ETF가 됐지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힘들어하자 거기서 튀어나오는 친구는 솔라나도 아발란체도 카르다노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죠.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나더 레벨의 자산군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그들은 그만큼 성장하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중에 또 이더리움 같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어떤 기술이 좋은 건지.